여기는 민간인이 못 들어가면 되잖아. 못 들어가면 되잖아. 아 뭐야 이거. 우와. 이거 잘못 알았어. 여기 파우스인데요. 응? 뭔 소리야? 쌈 줬어. 이제 엄청 잘 자라. 이거 엄청 잘 자라. 이러면 안 되냐? 그쵸. 사진 한 장에 망기 형 품바운드리 세트 해놉니다. 엄마 이거 지금 닦아온 거야. 일로 일로 일로. 방금 이거 만들어서 손질해 가봤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우와. 야 이게 죽어가. 흔들과 맛이 나네. 장난 아니에요 형님. ema meng- 네